아이워스 본 인천 메가더 썬 아니에요. 월미도 갔다가 연안부도 갔다가. 도토리 무게다가 지수성찬이다. 마지막 연애가 언제. 가물가물해. 전문용으로 치매사랑이라고 하지. 준비는 다 된 거잖아요. 아파트 명의를 그분한테 이렇게 옮겨줄 수 있나요? 나는 그냥 엽던 그 사람 다 줄 거야. 진짜요? 그럼. 거동을 나중에 못하시니까. 기저귀 갈아들이고 할 사람이 나나 형밖에 없는 거야. 그런데 이게 처음 느껴보는 운동인 거야.